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3월 모의고사가 거의 한 달 좀 남았나요? 3월 말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이 3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직 개념을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3월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지 지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짤막하게 퀘스트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모의고사 선생님 중요한가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능이죠. 3월은 아직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3월이에요. 저는 3월에 대해서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첫 단추니까는 잘 끼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단추 그리고 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동안에 개념을 한 바퀴를 다 돌린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이 모의고사 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6월, 6월 중요합니다. 6월은 평가원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수능 바로 6월 대비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세 가지로 딱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얘들아 그래도 학평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3년치의 기출 정도는 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념을 다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지도 특강 한번 확인하면서 민정팀 앱 지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중요한 지도 위치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위치를 꼭 확인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개념, 다시 한번 체킹했던 거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것들 체킹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 개념을 다 안 끊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초점을 두세요. 아직 그 친구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저는 무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반만 딱 끝냈어 난 자연지리만 끝냈어 자연지리까지만 난 다 맞고 가겠다라는 각오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확실히 체킹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그래도 지금 한 달 그래도 넘게 남았으니까 2회 이상은 지리 공부하면서 빨리빨리 좀 개념 정리하면서 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히 노베야.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민정팀 앱 지도 특강을 통해서 위치와 지도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딘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시험은 지도가 나오죠. 지도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도와 지명만이라도 내가 이 지도라도 끝내고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한 달이 좀 넘게 남았는데 얘들아, 그것도 안 한다면 너희 뭐 아무것도 노베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찍고 올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좀 어느 정도 개념을 끝냈다. 나는 개념을 끝냈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 푸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개념, 그리고 지도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모의고사 후 앞으로의 방향이 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사물학평? 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앞으로의 나의 공부법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부족한 개념, 내가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틀렸어. 부족한 개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4월과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 될지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개념을 돌렸으면 내가 이 부분이 틀렸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념으로 돌아가세요. 개념 체크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니네 있잖아. 1학기는 나는 그래. 1학기에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많이 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돌린 친구들이 많거든. 물론 N수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기출문제 충분히 푸셔도 돼요. 하지만 아직 안 돌린 친구들은 개념에 충실해야지 왜 지금 개념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를 막 그런 두꺼운 문제집 사다가 풀고 있냐는 말이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라고 내가 얘기했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은 정말 틀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꾸준하게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보고 개념 보고 이게 맞는 거지 문제를 풀면서 가는 거는 진짜 잘못된 방법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자, 여러분들 3월이 선생님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떤 친구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면 미술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정한다거나 그러더라고. 하지만 얘들아 이 3월 모의고사가 너희의 수능 점수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닫고 나아간다면 얘들아 6월에서 더 좋은 점수. 그다음에 9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 그때 가서 좋은 점수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직 우리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배운 데 것만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 내가 배운 데까지만이라도 난 다 맞고 가겠다. 난 그 각오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좀 그래도 이제는 질의 공부하셔야죠. 질의 개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꼭 나만의 자습 시간 가지고 스스로 체크체크하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그 후에 6월 나에게 정말 정말 발전된 좋은 점수 얻어갈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질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질의 과목이니까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